안녕하세요 데렉입니다. 와 이거 인기가 왜 이렇게 많죠? 거짓말 같지만 DM이 정말 많이 왔어요. 밈도워드로브입니다. 요즘 E3FW 시즌오프 기간이잖아요. 세일도 많이 들어가고 밈도워드로브 시즌오프 기간 12월 19일부터 1월 1일까지 세일할 때 꼭 사야하는 아이템 6가지를 바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댓글이고 DM으로 정말 난리가 났던 팬츠죠. 유틸리티 포켓 카고 팬츠 버건디 3 사이즈입니다. 탄탄한 십수 코트 원단을 바탕으로 허리 비조 스냅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버건디 포켓 카고 팬츠입니다. 입체적인 플리츠 패턴 그리고 유틸리티 포켓 부분 밈도워드로브 치노 팬츠에 이어서 정말 역대급으로 예쁜 팬츠가 또 나온 것 같은데 버건디와 팥죽색 그 사이의 색감으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블랙 니트와 코디를 해줬어요. 어느 정도 디테일이 있는 어두운 상의에 버건디 팬츠 그리고 팬츠 무드를 이어서 브라운 슈즈 딱 좋죠. 코디하기에 정말 쉬운 게 여기에 그냥 블랙 가죽 자켓 하나만 매치해줘도 룩의 감도가 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팬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마 이것도 어울리겠어 하고 입어본 대비감이 있는 하늘색 니트도 잘 어울렸고 그 위에 자켓을 매치해주면서 하늘색은 조금만 보여주고 색감 비율 조절을 해줘도 좋네요. 저번에 그레이랑 버건디의 색감 조합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팬츠 안에 너입을 해주면서 바지 핏을 강조해준다거나 그 위에 워크 자켓으로 색감을 더 가져가셔서 조금 더 센스 있는 룩을 완성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지는 진짜 대박이네요. 추가로 밑단 조절 스냅이 있는데 스냅을 하면은 좀 곡선이 지면서 실루엣이 변형되는 느낌도 좋았어요. 거기에 시즌오프 세일이니까 진짜 이 바지는 품절 예상해봅니다. 쿠키올 헤비니트 블랙 이 사이즈입니다. 부드러운 터치감에 포근한 무드를 가지고 있는 헤비니트예요. 고중량의 청키하고 벌키한 하찌 조직이 매력적으로 블랙 바탕에 화이트 네프사가 박혀있는 신물로 봤을 때 정말 영롱합니다. 버건디 팬츠랑의 코디는 이제 좀 넘어갈게요. 너무 잘 어울리고 아우터 안으로 보여지는 네프사의 디테일 확실히 올블랙으로 입었을 때 오는 무게감도 좋았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 딱 이 디테일 뭔가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겨울에 청바지 잘 입으면 정말 예쁘잖아요. 베이지 워시드 진 3사이즈입니다. 빈티지한 슬럽감 베이직한 워싱의 밑단 커팅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중청 컬러의 데님 팬츠입니다. 이거는 진짜 입자마자 핏이나 디자인이나 와 이거지 싶었어요. 빈티지 무드의 세미 와이드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다리가 더 길어보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뒤에 화이트 천연 가죽 라벨도 매력 있네요. 블랙 니트의 청바지 너무 쉽죠? 다소 심플한 코디이지만 밑단 커팅 디테일이나 워싱의 딱 감도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전혀 안심심했습니다. 위에 색감이 살짝 있는 아우터를 배치해줬는데 바지 빈티지함이 정말 좋네요. 빈티지 워시드 데미지 진 3사이즈입니다. 강한 대비감 포인트가 있는 워싱감에 절개, 커팅 라인, 데미지 디테일 굉장하죠. 옆판 이중 포켓, 리벳 포인트, 마찬가지로 세미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으로 화이트 슈즈랑 진짜 잘 어울렸는데 상의에 살짝 핏한 그레이 니트, 더블 코트도 좋고 버건디 아우터에 딱 뒤를 돌아봤을 때 보여주는 이런 가죽 라벨 이게 딱 밈더만의 감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폰 자체가 빈티지 워싱이라고 막 튀는 색감이 아니라 묻어가는 색감이라 그 어떤 코디와도 다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프린지 패널 진 3사이즈입니다. 라이트 블루 워싱에 빈티지한 슬럭감의 텍스처 그리고 웨스턴 무드가 물씬 나는 곡선 프린지 컷 라인 사실 이 팬츠는 이런 곡선감과 패턴감에서 이런 절개에서 딱 끝이 났다고 봐야 돼요. 앞쪽 곡선으로 빠지는 패턴감의 절개 라인들 그리고 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디테일들이 보여지고 처음에는 좀 디테일들이 좀 많지 않나 싶었는데 위에 가죽 자켓을 입었을 때 보여지는 웨스턴 감성이 대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이트 라벨 잘 들어가 있고 근데 진짜 무엇보다 가죽 자켓이랑 코디가 정말 예쁘네요. 맥시 패디드 더플 코트 2사이즈입니다.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패디드 더플 코트예요. 방수가 되는 라일론 원단의 높은 보온성 또한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토글 장식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세로로 긴 패디드 패턴 다 잠궜을 때 단정함을 넘어서 포근함까지 연출이 되는 점 간단하게 데님 가방을 매치해 준다거나 패딩은 패딩대로 그리고 코트는 코트대로 두 가지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밈도워드로브의 23FW 시즌 오프세일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6가지 아이템들도 같이 알아봤는데 진짜 걸을 타선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30% 40% 이렇게 할인이 들어가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이 있으시면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총 세 분께 영상에 나오는 아이템들을 또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또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